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참 오래 했죠 이집트에서 400년 바벨로니아에서 100년 혹은 150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혹은 가난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까지 2000년 이상 아니 2100년 이상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조차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2000년 이상 그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더 수준이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준 있는 오페라를 하나 감상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베르디에 오페라 유명한 나부꼬라는 말은 찾아봤더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실에 나오는 너부갓네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 3막 2장에 나오는 히브루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잘 아는 음악일 것입니다 제 3막 2장에 나오는 히브루 노예들의 합창 제 3막 2장에 나오는 히브루 노예들의 합창 제 3막 2장에 나오는 히브루 노예들의 합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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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을 250불짜리 티켓을 무료로 보셨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유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더 잘 부른 합창단도 있었지만 저 오페라단 가수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더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저 화면을 골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한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 불쌍한 민족인 400년씩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보잘것없는 말 그대로 천한 뜻이라는 히브루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나한 땅으로 가는 길은요 원래 모든 세계 민족들이 다니는 지중해 옆에 있는 바닷가에 편안하고 또 넓은 좋은 길을 버려두시고 굳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제껏 그 어떤 인류도 건너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편안하고 넓은 길을 버려두시고 낮에는 그 혹독한 더위가 태양이 내리치는 사막 광야길로 그리고 밤에는 또 지독하게 추운 그런 사막의 길로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길로 그리고 가장 먼 길로 돌아서 돌아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게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제껏 어떤 인류의 민족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새로운 바닷길 바다 속으로 걸어가는 엄청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껏 어떤 민족도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만나를 먹으며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이제껏 어떤 민족도 먹어보지 마시지 못했던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그들은 이집트를 가나한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길인지 알 길이 없었고 그들은 오직 낮에는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밤에는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없는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한 땅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눈앞에 메마른 사막과 그리고 타는 목마름 그리고 굶주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땅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론 이집트에서 나온 원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한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딱하고 불쌍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대부분 그것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근심할 일도 걱정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고 너희들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대단히 두렵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집과 부모 형제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지도 않으시고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해내는 일도 하시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그 두려움 또는 우리가 미쳤구나 하는 후회스러움 예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아마 여러 가지 심정으로 복잡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법은 로마 시대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 로마나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반역자를 따르는 제자들도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상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씩 따라온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 가버린 그 허무함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렵고 근심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라 나로만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와싱턴 DC를 간다고 하면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 우리는 가는 방법도 정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가는 길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한 후에 사흘 후에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마가 나서서 말합니다 5절에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이 말은 사실상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왜 오셨으며 이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도마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씻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과 또는 슬픔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데리고 가시려고 그 장소를 마련하시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사흘 동안 다녀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될는지 사실 여러분 알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도마가 알지 못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라고 주님께 묻는 것처럼 혹은 빌립이 알지 못했던 그 길 혹은 베드로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와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엄마 젖을 빨아야 하는지 왜 먹기 싫은 시금치를 꼭 어머니가 죽어라고 먹으라고 하시는지 왜 놀고 싶은데 놀지 말고 제발 책 좀 읽으라고 혼을 내시는지 어렸을 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 구구단을 그렇게 지루하게 외워야 되는지 사실 우리도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절없이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데 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고 배부르게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베들렘 마국간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믿으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께서 생명과 그의 모든 삶을 피를 바쳐 우리 죄를 씻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 곳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어떤 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방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시 벗어나 있을지라도 얼른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만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갈 곳이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얼른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걸었던 길과 오늘의 걸었던 길이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다른 이들 속에 생명이 넘치도록 나를 더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 서게 되더라도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내가 너희들 거쳐 할 곳을 마련하려고 잠시 다녀올 것이기 때문이다 1941년 6월 30일입니다 그 악명 높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세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아침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유대인 한 명이 탈출했다는 그런 사이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법칙은 유대인 포로가 한 명 탈출하면 열 명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탈출하면 열 명을 뽑아다가 콘크리트로 만든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탈출하면 저렇게 내가 탈출하면 내 동료 열 명이 저렇게 굶주려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입니다 아침에 사이렌이 울렸고 드디어 열 명의 유대인들이 픽업되어서 그 콘크리트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기 시작할 때 사령관이 지목한 사람이 지목되자 그는 땅바닥에 주저하며 피를 토하며 통극합니다 오 불쌍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통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그란 안경을 쓰고 눈이 푹 꺼진 한 남자가 줄 밖으로 나와 모자를 벗고 사령관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령관이 저 폴란드 돼지 녀석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물었고 그러자 그 사람은 외칩니다 사령관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만큼 살았고 저에게는 아내도 없고 저는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사령관이 허락했고 그날부터 그는 콘크리트 구덩이에 빨가벗긴 채 굶어 죽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닥에 누워 기운이 남아있는 동안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2주가 지나도록 그 사람과 세 사람이 목숨이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그 구덩이는 또 다른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2주 후까지도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결국 독국물로 결국 주사를 맞고 7월 14일 오후 12시 50분에 그 남자도 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유명한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었지만 히틀러에 저항하고 유대인 정책을 저항하다가 그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40년 후에 1982년 10월 10일 그 콜베 신부를 위한 장례식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15만 명이 넘는 군중 속에 그 콜베 신부 대신 살아난 남자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베 신부는 천주교의 세인트 성자로 그렇게 높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믿어다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가 반드시 데려가기 위하여 십자가에 너 대신 죽을 터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붙잡고 따라오느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개념치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갈 것이며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진리를 소유하며 그 진리의 자유함을 느끼며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아니 저의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저는 사실은 주님을 믿는 믿음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날 저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내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말조차 저는 사실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내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마음 놓고 포기할 수 있고요 안심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반드시 주님의 피와 생명을 바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